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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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어머마... 말 안 해도 안 따... 아버지... 곧 정기 기증 절차 들어갈 겁니다... 뭐냐...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자식 앞세우는 불혈을 저질렀네요... 아니다... 하늘의 뜻이겠지... 어... 아버지... 언제 얼굴 보러 가셔야죠? 하...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어떡해요... 그래... 은지 보러 가자... 가자... 어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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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얼굴 실컷 봐 많이 기다렸을 거다 엄마 이 하래비가 미안하다. 한 번이라도 널 더 볼 걸 그랬다, 은지야. 은지야, 고마워. 은지야, 널 사랑하는 가족들이야, 다 보고 있지, 우리 사랑아. 가슴에 깊이 안고 잘 기억해줘.